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단위명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위명사 명, 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명, 한분, 한명, 원퍼슨, 원퍼슨, 한명, 학생이 있어요. 학생 한명. 여기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 한명, 선생님 한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 한분이에요. Why? 왜요? 분은 명의 높임말이에요. And she'll respect and courtesy. 존경과 예의를 나타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께, 선생님 한분. 원퍼슨, 한분, 선생님 한분이에요. 운동선수, 하나, 둘, 셋, 넷. 운동선수 4명. 운동선수 4명. 누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하나, 둘,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누구예요? 네, 선생님 학생. 학생 한명, 선생님 한분. 학생 한명, 선생님 한분. 선생님, 어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얘기해요? 어린이 여섯 명, 선생님 한분. 어린이 여섯 명, 선생님 한분.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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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